여행가 우디님이십니다 구독! 좋아요! 댓글! 감사합니다! 영광입니다! 무조건 다 구독! 안그런 반칙이야 야 하루만에 무슨일이 있었던데 기다려! 시원하지? 시원하지? 제가 너네들때문에 큰 빛을 사왔다고 하니까 큰 빛을 줬네 빛을 줬네 너무 재밌는거 아니야? 큰 빛을 줬어 가만히 있는거 봐 시원해가지고 시원해가지고 내가 어제 다 빗어준 애들인데 그 빛을 줬네 아니 조그만한 빛밖에 없어 저기요! 가자도 묻히지 말고 먹으세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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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시가태 쪽으로 걸어가고있는데 살이 많이 쪘네요 잘 먹고 있는거에요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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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났다가 긁어가지고 아무렀습니다 특별하게 이런것도 조치해줄 필요는 없어요 곰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렇게 연 날리는거구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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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개들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응? 깨끗해요 네 네 깨끗해요 깨끗해 보입니다 네 네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일 밤에 저기서 캡파이어가 꽤 아프도 보다 그정도로 상체가 매우 좋습니다 피부상태가 네 건강상태가 좋구요 예 네 아주 깨끗하네 얘들 아 너무 깨끗했죠 저도 아시가트 쪽으로 갈수록 개들의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이쪽은 뭐 특별하게 케어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들이 털 피부가 너무 상태가 좋네요 몸질도 괜찮고요 아시가트 쪽 끝에 다 왔습니다 다행히 이쪽으로 올수록 아픈 개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 좀 심하다 비스킷 뿌려주실래요? 기분 좋아 드디어 아시가트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개들을 점검을 했는데 전번에 그 옴 걸린 그 팩이 가장 심한 개들이고요 거의 올수록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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